좋은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사냥류 단백질 서울대학교 김형국 박사가 개발했는데요. 하루 두 스푼이면 충분하답니다. 퍼센트 네덜란드 최고급이고요. 미국 초유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고요. 초저분자 PC 콜라겐 포스트 바이오틱스 유산균 BCAA 아미노산 네 종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봉규TV에서 50% 파격화리입니다. 이렇게 싼 거는 없어요.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애국기업이에요. 네 정평시간입니다. 정기수 논평인데요. 오늘 제목은 그로테스크 민주당 인간 아닌 괴물 아인데요. 부제목을 보니까요. 개할머 할준마의 절규사진 현민주당의 상징 야구장 야유꾼 정청래 완장찬 혁명군 고민정은 결백호소 이수진 가로열구 비례대표는 방성대국 개혁 유능민주를 잡범이 운이하는 나라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민주당의 몰골이 대표 이재명의 체포 동의한 가결 후 한층 그로테스크해지고 있다. 인간이 아니고 괴물이다. 보통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일국의 흥망성쇄를 쥔 정치인들이 흉악스럽고 괴기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고 있으니 그 꼴을 구경하는 국민들 걱정이 크다. 걱정하는 국민들이 더 많기는 하지만 괴물 정치인들과 한편인 국민들도 결코 적지 않아서 나라가 더 어지럽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재명 교 광신도 개딸들이다. 이 개딸들의 정체가 사실은 돈 받고 알바뛰는 개할머니들이라는 등 소문이 무성했다. 그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진이 한 장 찍혔다. 정말 그로테스크한 광적 지지자의 얼굴 현재 민주당을 상징하는 모습이다. 사진의 주인공은 이재명 체포동의한 부결이라는 팬말을 두 손에 들고 절규하는 60대 정도로 보이는 할준마다. 동그란 안경에 입을 최대 규모로 벌려 사다리꼴 모양이 된 채 오열하고 있다. 이재명이 판사 앞에 심서 받으러 가게 된 채월호나 이태원 사고로 아들 딸을 잃은 엄마의 비통한 마음과도 같다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 여성의 일그러진 얼굴에 만감이 교체된다. 체포동의한 표결 전 괴물의 기치를 높이든 인물이 득보잡 원외의 친명계 강위원이다. 중앙부대에서는 무명이나 이재명 주위에선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운동권 경력이 없는 이재명을 보완해 줄 인재급이다. 그가 야권 성향 유튜브에 나와 이번에 가결포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 색출해서 당원들이 그들의 정치적 생명을 끊을 것이다. 라고 기염을 토하면서 이력 전국구 정치인이 되어버렸다. 정치를 하려면 이렇게 기회 포착을 잘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이재명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질 가능성이 99.9다. 이재명이 설사 살아있게 되더라도 이런 기회주의자 홍의병을 그의 공양 영광이나 광주에 공천한다면 하나를 얻고 열을 잃게 될 것이다. 전남대 총학생회장의 그의 후임으로 1년 후에 했던 곽대중, 필명 봉다로는 이재명 친위부대 더민주혁신회의 사무총장 강위원에 대해 SNS에 이렇게 썼다. 벌레 한 마리 함부로 죽이지 못할 사람 대중연설을 가장 잘하는 운동권 학생이었던 형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목놓아 외치고 갈망했던 자주, 민주, 통일이 봐도 봐도 온갖 지저분한 과거만 쏟아져 나오는 부패 정치인의 발바닥을 핥아주며 사는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 인간이 될 수는 없어도 괴물은 되지 맙시다. 봉다로가 의문을 표한 무슨 일은 이재명과 이해찬이 자기 대권을 목표로 토착 비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부산물로 민주당 사람들을 포섭한 커넥션을 이루는 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괴물처럼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된다. 그 홍의병 충성파 대장이 정청내다. 총학생회장도 단과대학 학생회장도 아닌 과대표 건국대 산업공학과 출신 운동권 미 대사관 점거사건으로 투어 사선 거물이 된 야구장 야유꾼이다. 막말과 불도저 충성이 트레이드마크인 그는 체벌로 악명을 높이면서 재벌이 된 보수파군 원장을 하다가 탄돌이 노무현 탄핵 역풍으로 당선 정계 진출에 성공했다. 친노 친정동영으로 말을 갈아타다. 2년 전 경선 때 이재명에 붙었다. 그가 던진 친명 출사표가 이렇다. 인간이 이재명을 흐느끼며 읽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실력과 자격이 있다. 아부의 극치다. 흐느끼며 읽었다니. 이런 사람이 당서열 3위인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2위인 원내대표 박광원을 몰아내고 임시 당대표 대행이 되니 혁명군 완장을 찾다. 서술이 벌었다.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 팔아먹듯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같은 당의 대표를 팔아먹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 공작에 노란한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게 중국 공산당 아니면 북한 공산당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색출 숙청 공포정치 쇼에 비판 항의는커녕 결백을 호소하고 비분관계 동조를 한다. 웃는 모습이 찍혀 가결투표 의심을 받은 고민정과 대서양변 미국주 의원에게 사진 구걸하다 망신당한 이수진 비례대표 이 그들이다. 나는 무결표를 던졌다 사람이 사경을 헤매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놓치고 싶지는 않았다. 너무 분하고 처참하다 온몸이 찢기고 갈리는 마음이다. 기어이 윤석열 정권이 쳐놓은 도대체. 이재명 대표를 내던져야 했느냐. 민주당 괴물 의원들의 홍의병 망나니춤과 방송 대곡은 어쩌다 금배지를 단 이들의 모자란 짓이라고 쳐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재명이 내놓은 가결 직후 입장문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 개혁 유능 민주 이게 잡범이 운이하는 소리들이다. 이 사람 얼굴 두께를 재려면 삼십 센치 자가 부족할 것이다. 그의 똘마니 사무부총장 김병기가 자신들을 이렇게 불렀다. 역사는 오늘을 민주당 의원들이 개가 된 날로 기록할 것이다. 맞다 그들은 개다. 개가 되는 게 괴물보다는 낫다고 해야 할 이 나라 현실이 우습고 슬프다. 이렇게 정평에서 일가를 했는데요. 이놈들이 이게 개만도 못한 놈들이에요. 개 명예손이죠. 개는 그래도 주인한테 충성하잖아요. 아무리 못된 개라도요. 다른 사람을 물고 다른 개를 물지언정 물론 가끔 미쳐가지고 관계연병 걸러서 주인 무는 놈들도 있지만 개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주인한테 충성하거든요. 그런데 민주주인은 국민이 주인이라며 버릇처럼 달고 사는 놈들 아니에요. 국민이 주인이다. 민주주의 아주 더불어 민주당. 민이 주인인데 더불어서 함께 한다고 당면까지 그렇게 써놓고 헐핏하면 민주를 하고 당원이 뭐 여쭤고자 하는. 그런데 이놈들이 개만도 못해요. 개들은 주인한테 충성하죠. 그리고 이재명이가요. 우스갯소리 하면 이재명이가 그 오줌 넣을 때 한쪽 다리를 들고는데요. 누가 봤때나 어째때나. 왜냐면 개가 한쪽 다리 들고 놓잖아요. 아이 나 이게 진짜 개소리를 하니까 제가 이 개같은 놈들을 참고. 개만도 못하다. 이게 표현이 좀 더 옳은 것 같습니다. 개같은 놈들 하면 개들이 열받아요. 우리가 언제 주인 배신했냐. 우리는 밥 먹을 것만 먹지 저수지에 돈 수천억 싸놓지 않는다. 개들이 그랬잖아요. 이건 개만도 못한 놈들이에요. 그로테스크한데 여기에 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 진중권이가 오늘 뭐라 그랬냐면 엊그저께 얘기한 겁니다. 저게 정당이냐 조폭이지. 그로테스크한 민주당 애들을 비판한 겁니다. 진중권이가. 진중권은 좌파 출신이에요. 좌파도 얘네들 민주당보다도 더 좌파죠. 정의당 민노당 이쪽 출신이잖아요. 그런 진중권이가 또 하는 꼴들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민주당도 까고 국힘당도 까고 이제 진중권이 그러고 있는데. 민주당이 정당이 아니라 조폭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가결표 색출을 나선 민주당에 일침을 가했네요. 양심의 자유도 있는데 부결 얘기해야 분위기다. 야당 지도부 의원 전원에 대해서 이재명 영장계가 탄원소도 요청하고 이러니까. 야 이런 분위기가 정당이 아니라 조폭 집단이다. 그 이 말은 맞는 말이네. 근데 이것도 조폭 명예훼손입니다. 이 조폭만도 못해요 이 놈. 개만도 못하고 조폭만도 못한 놈들이에요. 그 조폭들은요. 그래도 전혜들끼리는 그래도 이 저 시장 상인들 돈 뜯고. 그 다음에 마약 팔고. 그 다음에 인신매매하고. 그 다음에 입찰 막 방해하고. 막 이렇게 해서 돈 혈안이 돼서 벌고. 조폭들은 그러지만요. 저들끼리는 그래도 이게 룰이 있어요. 그 즉 조직 내에서는. 근데 이 놈들은요. 조직 내에서 룰도 다 가짜고. 그 룰 가짜로 만든 룰도 안 지키잖아요. 어저께 한 말은 오늘 다르잖아요. 아 지 내가 방탄 안 하겠다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그러고 행동은 반대로 하고. 이재명도 그러잖아요. 저 스스로. 국회에서 얘기했잖아요. 저 스스로 뭐 불체포 특권 내려가고. 당당히 뭐 열장 심사에 응하겠다고 해놓고는. 불체포 해주세요 하고 호소문 쓰고. 그 전에 또 단식 들어가고. 조폭은 이러질 않아요. 그것도 저들끼리 가호가 있어서. 아 그들아 거시기 해불자. 이러면 거시기 해불어요. 그리고 너희들 배신하는 놈 있으면 거시기 해본다. 이러고 거시기 해불고. 너희들 이건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룰이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 한 말 거시기 해본다고 해놓고. 오늘은 또 칭찬하고 이렇게 안 해. 거시기 해본다고 하면 거시기 해불어. 이것들은 뭐 방탄 옷 안 입는다고 그러고. 방탄 옷 입고. 어제 오늘 그냥 바라바라라 다르잖아요. 조폭만도 못한 놈들이에요. 조폭이 혀를 차잖아요. 그래서 김성태 쌍방울 조폭 출신이잖아요. 조폭이잖아요. 아주 이재명 이화영이 이런 애들한테 털을 차요. 이건 뭐 무리보다도 훨씬 나쁜 양아치들이네 이건. 아주 그냥 손 흔들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정평을 읽으면서 정평을 소개하면서 정기수 자유기구가 이분은 정통파잖아요. 정통파로 언론 생활도 하셨고 정통이시이기 때문에 개 비유했는데 저는 이제 정통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살짝 그 뭐랄까요. 구금평론가로 대놓고. 대문의 논가라고. 개만도 못한 놈들이다. 조폭만도 진중권이 뭐 이다 그랬는데 저는 진중권보다 한술 더 떠서 조폭만도 못한 놈들이에요. 조폭 명예훼손. 개명예훼손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제가 평가합니다. 아 이놈들은 안 돼요. 근데 이놈들 이재명이를 이거 영장실질심사하는 판사가 좌파 출신이어서 걱정하는 사람들 많은데 저는 이제 가결될 걸로 내다보는데요. 만약에 가결이 안 되면요. 그 일생을 진짜 비참하게 살 거예요. 5명 낙인이 여기 찍혀서 이재명 기각시킨 판사에 딱 찍혀서 일단 가족들한테 명의 안 쓰고요. 그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도 계시고 아이씨 저거 아이 아빠 또 동창회 나가면 아유 차가 차가 에이아이아이아이아 부르지도 마라. 앞으로 동창회 부르지도 마라. 야 명단서 아주 빼라. 이렇게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단지에서도 이번에 유명해졌잖아요. 야 우리 그 몇 동 몇 동 사는 사람이 가끔 반대하고 야 조음장게 생기고 아 그 양반이 영장실질심사 중요한 판사래. 그리고 소문들 이제 다 났어 지금. 다 났는데 이재명이 만약에 기각시키면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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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겁했네. 쟤가 알고 보니까 좌파라도 판결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쟤가 쟤가 쟤가. 출퇴근하면서 그 아파트에서 엘리베타 타고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엘리베타 같이 탄 사람. 아유 아유 진짜. 아유. 째려보죠. 손가락질하고. 어딜 가나 그러고 거기.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식들이 활동할 거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 딸. 낙인 찍혀요 진짜. 왜냐하면 좌파고 우파고 상관없어. 판사 아니야. 그럼 판사는 법의 상식이에요. 상식적으로 증거인멸했잖아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어도 구속해야 돼. 우려가 있어도 근데 증거인멸을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게 녹취도 나왔어. 증거인멸을 하느라고 해 위협박하는 녹취가 나왔어. 그리고 이번에 영장 청구. 증거인멸죄도 들어갔어. 그런데 구속을 안 시킨다고 에이 전 시킨다고 봅니다. 99% 시킨다. 프로라는 건 또 단정하게 그러니까. 99% 시킨다고 보는데 만약에 0.1%. 안 시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판사님도 법 좌파 좋아요. 우리나라도 좌파 있어야지 좋아. 그러나 법이잖아요. 법. 법을 왜 해야지. 그렇잖아요. 축구 선수도 뭐 좌파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좋아. 그러나 축구는 잘해야지 대표 선수가 되는 거지. 좌파라고 대표 선수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축구를 잘해야지. 마찬가지로 좌파 있어야지. 그러나 축구 선수는 축구를 잘해야 되고. 판사는 판사의 일이 뭡니까. 법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내가 좌파면 좌파에 유리하게. 우파면 우파에 유리하게. 안 돼. 우파도 우파에 유리하게 판단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파 판사도 돼요. 우파 판사도 있겠지. 우파에 유리하게 하지 말고 법대로. 법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상식입니다. 유창훈 판사님 화이팅.